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중근 전 동양대학교 교수 진중근 교수는 문재인 정권 측에 원래 진보 측에 있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조국 사태 등을 보면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진영을 많이 비판해온 학자이면서 자파 진영의 말하자면 대표적인 논리가 이기도 합니다 논개이기도 하죠 최근에 진중근이가 이제는 문재인의 운이 다했다 이렇게 결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운이 다했다 진중근의 이런 평가를 보면 말 몇 마디 페이스북에 올리는 몇 마디의 글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촌철살인으로 핵심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공정 거짓 정의 거짓 민주를 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에 103명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 헌법기관인데도 이 사람들보다 진중근 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싸운다 진중근은 핵심을 찌르고 있고 더불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부터 지원받는 게 많지만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핵심을 찝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진중근의 이런 촌철살인적인 논평은 매우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는 시원한 말하자면 사이다 같은 그런 청량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중근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은 전성에 나라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운이 다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촛불로 집권해서 높은 지주율을 즐겼다 두 번째 김정은의 평화모드를 조성하는 바람에 지주율이 높았다 세 번째 코로나 사태로 다시 지주율이 치솟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운도 다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를 보고 진중근이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핵 촛불로 집권해서 높은 지주율을 즐기다가 그게 떨어질 때쯤 되니까 다시 김정은이 평화모드를 조성하는 바람에 다시 지주율이 치솟았다 먼저 탄핵 촛불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권은 박근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하자면 문재인과 같은 세력들이 공격을 할 때 이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큰 잘못이고 또 죄라면 죄익이었습니다 바로 언론이 선동해서 만들어낸 촛불혁명 말도 안 되는 그런 정권 찬탈적인 그런 촛불혁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집권을 했는데 갑자기 김정은과 함께 평화모드를 조성한다고 한반도의 평화 또 운전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주율이 치솟았고 마침 지난 6.13 선거에서는 말하자면 압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들어낸 쇼였다 하는 것이 볼톤의 해고록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미국 회담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만들어냈다 중간에서 그리고 북핵을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은 처음부터 그런 오도도 없었고 한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을 수차례 하면서 주목을 받고 이벤트를 만들고 말하자면 평화 공세를 펴서 선거에도 이기고 지지율도 높였다 그게 약발이 떨어지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지지율이 높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사유로 선거도 이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우한 폐렴 역시 맨 처음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해서 국내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지금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희생이 되는데 이걸 막았더라면 지금 홍콩이나 몽골 또 베트남 몽골과 베트남은 아직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없습니다 거기야말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한국은 성공한 사례가 아닙니다 K-방역이 아닙니다 그걸 문재인과 언론이 떠들어서 홍보해서 쇼를 벌여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 극복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잘 이용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저 공항광장에서 집회를 열 때 그걸 코로나를 핑계대여서 막았고 지금도 집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예배까지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진중근이가 촛불이야 진적인 내다 버렸고 남북관계는 과거로 되돌아갔고 이제 코로나 국뽕 효과도 서서히 가라앉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근이 상황 파악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탁현민을 앞세워서 만들어냈던 쇼가 이제 막바지에 와서 커턴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란한 마술쇼를 보고 난 뒤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마술쇼가 거짓이 지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허탈함 그 공허함 그걸 지금 우리 국민들은 처음을 곧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행하게도 그 쇼를 통해서 이 정권은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어버렸다 180석에 가까운 의회 권력을 독점하게 됐고 이미 상임위원까지 다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사이에 문재인 독재 체제는 완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막거나 싸울 만한 그런 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불행이자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어서 사법 그리고 의회 권력까지 장악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건지 문재인 권력은 여전히 말하자면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곧 끝날 기미가 보이는데 이걸 제대로 우파해서 우리 힘을 키워서 막아낼 힘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큰 불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